비탄감은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고 많은 분들이 재테크를 하시는데 비테크를 하신 분들은 없어요. 그럼 여기서 늘어나는 그 카드빛 해결 방법을 저희가 이제 제시를 하겠는데 그 카드빛을 재융제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카드빛을 재융제할 때는 크레딧 점수가 680 이상이 돼야 되고 웬만한 은행 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디스커버, US뱅크 같은 데는 이런 걸 해줍니다. 비탄감, 채무삭감 같은 말입니다. 말 그대로 카드빛을 탄감을 해주는 겁니다. 만약 그 미니멈 페이먼트를 잘 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내고 있으면 은행에서는 절대 채무삭감 안 해줍니다. 왜냐? 이 사람은 최고의 고객이거든요. 이 분한테는 정말 20년까지 이 이자를 계속 우려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 가장 좋아하는 고객이기 때문에 미니멈 페이먼트만 내고 하는 분들에게는 채무삭감 비탄감은 안 해줍니다. 코로나 시대에 없었던 지출이 계속 카드로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소득은 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페이먼트를 못 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정상적으로 채무삭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께서 카드빛을 이번 달, 지난달 3개월 이렇게 못 내고 있어요. 그럼 3개월에서 6개월 동안에 은행에서 연락이 와요. 연락이 와서 여기서 협상을 하자고 제시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협상을 하게 될 때에는 은행이 원하는 것은 목돈을 그러니까 이제 3만불인데 이것을 우리가 2만불 해주겠다. 하지만 2만불을 3일 내에 갚아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아니면은 이것을 조정을 하는데 그럴 때는 채무가 삭감되는 경우가 얼마가 안 돼요. 한 2,000불, 3,000불 정도 3만불에서 채무삭감을 해준 다음에 이것을 3번에 4번에 나눠서 내라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두 번째 협상을 또 언제 할 수가 있냐면은 6개월 이후에 또 협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이후에는 6개월에서 몇 년까지는 소송이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6개월에서 정확히 6년까지는 소송이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고 이 소송이 들어왔을 때는 비탄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듭니다.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이 은행은 똑똑해요. 은행 사람들은 알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게 굉장히 급하고 여러분이 이 채무삭감을 많이 안 해줘도 할 사람이라는 걸 은행은 눈치를 채고 있습니다. 이 채무삭감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장단점 한 개씩만 말씀드리면 단점은 크레딧 점수가 많이 떨어집니다. 크레딧 점수가 많이 떨어지지만 이것은 또 몇 개월이 지나고 나면은 조금씩 다시 오르기 때문에 그건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또 장점은 채무삭감 후에 이 모든 것을 다 클리어를 하고 나면은 기존에 있던 크레딧 점수보다 더 많이 오르게 됩니다. 옛날에는 이제 크레딧 점수가 가장 중요했죠. 하지만 요즘은 DTI라고 해가지고 Debt to Income 즉 내가 카드빛이 내가 카드 그 밸런스가 리밋에서 얼마큼 있느냐 30% 미만이냐 이상이냐 또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에 의해 소득과 내 지출이 30%가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면 하게 되는 거지 크레딧 점수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요즘 미치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하고 계속 협상을 할 수가 있고 은행이 예전에는 컬렉션 컴페인이에다가 이것을 팔았어요 빚을 굉장히 싸게 팔았어요. 그런데 또 이번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제는 은행이 컬렉션 컴페인에다 파는 게 아니고 컬렉션 컴페인인 대리인으로 내세워서 몇 년을 여러분을 귀찮게 괴롭히는 그런 시스템도 지금 새롭게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이후에 컬렉션에서 편지가 옵니다. 첫 번째 편지는 대부분이 대부분이 전액을 다 갚으라고 도착을 합니다. 또 이 빚이 너의 빚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요청을 하는 그런 편지가 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많은 분들이 컬렉션에서 넘어오면 이거 안 갚으면 내가 큰일 나겠네. 절대 그 카드 기비를 안 갚는다고 감옥 가고 잡혀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겁이 나서 무서워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협상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한국분들이라면 대부분 읽으셨던 삼국지가 있어요. 삼국지를 읽다 보면 삼국지에 나오는 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많은 전쟁 중에 어느 장수를 이번에 내보내고 이 성을 어떻게 공략을 하고 이 성을 어떻게 방비를 하고 또 많은 이런 두뇌 싸움과 또 지략 싸움 또 공격과 방어 시간 싸움을 많이 합니다. 사실 타이밍이 제일 중요해요. 이 비탄감은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고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딜을 하고 협상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것은 저희 같은 전문적인 회사는 이 편지들을 보고 이 상황을 보고 회사를 보고 컬렉션 회사를 판단을 한 후에 이게 소송이 들어올 것이다 안 들어올 것이다 하는 것을 저희가 예측을 해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또 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몇 개월 뒤에 올 것인지 저희가 그것을 또 판단을 하게 되고 또 소송이 안 들어오는 회사들도 있어요. 또 이게 컬렉션을 이용을 하는 건지 아니면 컬렉션으로 완전히 넘어간 건지 등등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그 타이밍을 잘 잡아서 이 탕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소송이 들어올 것 같기 바로 직전에 채무를 미리 알고 나서 적당한 선에서 협상을 하게 되죠. 그럼 이제 90%가 80%가 70%가 60%가 이렇게 탕감하는 액수가 있잖아요. 여기는 40% 50% 정도도 하는 게 낫겠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굉장히 더 큰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저희가 또 따게 되고요. 독촉 편지가 날라오는 걸 잘 세이브해 두세요. 버리지 마시고 잘 세이브해 주시고 이걸 보게 되면 30일 안에 빚에 대한 확인을 안 할 시 너의 빚으로 간주하겠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편지가 날라올 때가 있어요. 30일이라는 숫자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30일 미만에 있는 숫자 15일이든 7일이든 10일이든 이런 게 있다면 이런 은행들은 콜렉션은 대부분 소송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지만 소송을 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만약에 편지에서 15일, 12일, 30일 미만의 어떤 게 있다면 빨리 이걸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저희에게 상담을 하시든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직접 하실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또 직접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렐멘트 오프가 컬렉션 회사에서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은 굉장히 낮은 액수로 탕감 액수를 굉장히 낮추는데 그래도 영어를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고객의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딜을 진행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래전에 한국의 광고 카피를 보면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라는 말이 있죠. 많은 분들이 재테크를 하시는데 비테크를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크레딧이 망가졌고 또 내가 빚이 많아요. 그러면 내 인생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은요. 이 상황에서 이것을 다 정리를 하지 않더라도 바로 오늘부터 오늘 내 크레딧이 굉장히 나빠졌어요. 굉장히 안 좋아. 하지만 오늘부터 크레딧을 비올드업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은행들이 보는 것은 과거가 아니고 지금 현재부터 몇 개월 동안 잘하고 있냐. 이걸 또 많이 보기 때문에 이 빚은 어떻게 부담되지 않게 청산을 하면서 또한 동시에 내 크레딧을 쌓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희가 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2의 인생을 설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2의 인생이라는 것은 많은 게 있죠. 하지만 이 돈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이 1980년도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알려진 이 개인 회생, 이 채무 삭감 프로그램은요. 2009년도 모계지서 프라임 이후로 크게 늘어났어요. 이건 파산을 신청을 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 오히려 나서서 파산을 하지 말고 이것을 우리 정부에서 정부가 좀 서포트를 할 테니까 카드회사 은행에다 서포트를 할 테니까 이 비탄감을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많이 룸을 크게 해달라라는 어떤 그런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런 조치가 있었고 또 그러면서 2009년 이후로 이 프로그램이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됐는데 각 주의 법이 다 틀려요. 각 주의 법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 법안이 현재 상황에 맞추어서 변동이 일어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회사나 저희 같은 경우는 1년에 4차례 이상의 세미나랑 교육을 받으러 다녀요. 이 손님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저희가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지만 또한 손님에게도 2차적으로 큰 또 중대한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세상에는 참 좋은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나쁜 사람들도 많아요. 찌뿌라기도 잡고 싶어하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어떤 불법을 권하며 권장을 하면서 마치 전문가이냐 이렇게 좀 사기를 치고 좀 불법을 행하는 그런 업체들이 아직까지 조제에서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타주는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비탄감을 또 채무 착감을 해주는 업체와 그 사람의 정말 뒷조사라든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사무실이 있는지 몇 년을 했는지 등등 이런 걸 다 확인을 하셔야 카드빚, 은행빚 때문에 힘들었던 분들을 두 번 죽지 않게끔 저희는 이제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우선 많이 알아보셔야 되고 또 이 카드빚이 많아서 내가 힘들다고 내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닙니다. 항상 언제든지 회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너무 쉽게 잘 준비가 됐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하지 마시고 직접 하시던지 아니면 저희에게 연락을 주셔서 상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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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